안녕하세요 블라인드마스터 오브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커튼 주름 방식입니다 커튼을 주의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튼은 아주 여러가지 주름 방식이 있는데요 위쪽이 올록볼록한 경우도 있고 주름이 잡힌 경우도 있고 직접 커튼봉이 관통해 있는 경우도 있는 등 아주 다양한 마감 방식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과 왜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장난치는 무엇인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알려드릴 방식은 평식 커튼입니다 평식, 편식 여러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사방마감 커튼으로 주름 없이 원단 내면을 그냥 일자로 펴서 마감한 상태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커튼에서 보실 수 있는 마감 방식이고요 이 마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원단이 적게 들어갑니다 최소로 하면 1.5배 정도의 주름만 있으면 되므로 적은 원단으로 예쁜 커튼 모양을 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나중에 원단 모양 낼 때는 앞뒤로 올록볼록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커튼박스 공간을 약간 크게 차지합니다 커튼 자체에 큰 가공을 하는 게 아니므로 원단 자체의 패턴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고 싶을 때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심플한 형태의 커튼을 찾으시는 것과 맞물려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있는 커튼 가공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방식은 미식주름 방식입니다 두 줄짜리 세 줄짜리가 있는데 요즘 세 줄짜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 두 줄짜리 우리가 흔히 나비주름이라고 불리는 속지 커튼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미식주름입니다 나비주름은 원단이 두 배 세 줄짜리 미식주름은 원단이 세 배가 들어감으로 원단 사용량이 엄청나고요 대신에 그만큼 풍성하고 아름다운 커튼을 만들어줍니다 현재 겉지 커튼은 대부분 다 사방마감 형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속지는 나비주름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미식주름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주름 아래에 떨어지는 사링이라고 하는 원단이 볼록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나비주름, 미식주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휘폰 커튼은 나비죠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시는 마감 방식은 아일렛 방식입니다 흔히 펀칭, 리벳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홈쇼핑에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원단의 커튼봉이 직접 뚫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의 커튼을 아일렛 방식이라고 합니다 원단의 아일렛을 뚫어서 봉이 직접 통과하므로 그 통과할 때 자체적으로 지그재그로 모양이 잡힙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예쁜 모양이 잡히고요 커튼 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는 부분이 사실 레일이나 봉 같은 경우 지저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싹 가려주므로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 같은서도 많이 보셨죠? 가끔 홈쇼핑에서 파는 이런 커튼이 굉장히 저렴한데 우리나라에서 이 아일렛 방식을 하면 굉장히 굉장히 고가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의아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일렛 커튼은 구멍 하나하나당 사람이 일일이 망치로 쳐서 타공을 해서 만드는 방식이라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커튼은 다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아일렛 방식이 굉장히 저렴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중국보단 당연히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아일렛 방식이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고가 커튼입니다 이걸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아일렛 커튼은 원단에 봉이 관통하는 만큼 커튼 박스가 상당히 크게 좀 필요하고요 그것보다도 더욱 치명적인 단점은 움직임이 좀 상당히 뻑뻑합니다 레일이든 커튼봉이든 핀을 꽂아서 움직임으로 비교적 부드러운데 이 제품은 원단에 달려있는 아일렛과 공이 쓸리면서 계속 움직임으로 다른 커튼에 비해서는 상당히 뻑뻑한 게 단점입니다 다음은 5형 주름 커튼입니다 이 주름 방식은 사실 많이 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예전에 거치 커튼들 특히 크고 웅장한 커튼에 많이 사용하던 방식으로 원단의 5형태로 주름을 잡은 뒤 그 안에 충진제 주로 수도파이프 감싸는 은색으로 된 원형 충진제를 넣어서 모양을 잡은 뒤 볼륨감을 살린 커튼 가공 방식입니다 데코 주름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고블릿 플리츠라고도 하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 이 방식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가 사라진 이유는 가공비가 좀 비싸고 원단도 2배에서 3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거실 커튼은 안 그래도 좀 고가의 커튼으로 하실 텐데 거기에 원단도 2배 이상 들어가고 가공비도 비싸고 거기다 요즘 안마 커튼들이 급격하게 저렴해지면서 아쉽게도 이 커튼은 요즘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커튼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거실 커튼에 한번쯤 시도해보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금액은 약간 비쌀 수 있죠 그 밖에도 실커트처럼 압축공을 끼울 수 있는 봉집 커튼 방식 아이대방에 많이 사용하는 멜빵형 방식 그리고 위쪽에 실을 잡아당겨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게 하는 수입신 방식 등 다양한 가공 방식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많이 안 쓰거든요 평식과 나비 주름 정보만 아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다양한 커튼 가공 방식이 있죠? 본인에게 필요한 가공 방식을 알아주셨다가 나중에 커튼 새로 맞추실 기회가 생기면 다양하게 제작해서 아름답고 예쁜 집을 꾸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다양한 커튼 주름만 알게 돼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커튼 블라인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 다음번에 더욱 다양한 정보 신기한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 머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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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